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시작에 서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칠판 왼쪽에 선생님이 미리 그려놨습니다. 이것은 바로 골든서클이라고 하는 건데요. 선생님이 에센스 강의 첫 강마다 모든 과목마다 프로로그라는 강의를 촬영을 해놨고 그 프로로그 안에 우리는 이 교과 과정을 왜 배워야 하는지 평가원 교수님들은 왜 우리에게 이 교과 과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라고 지정을 해놨는지 수원, 수투 각각의 과목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것을 달성시키게 하기 위해서 교과 과정 속에서 단원을 어떻게 구성시켜 놨는지 단원 간 유기적 관계가 어떤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진짜 공부해야 되는 개념 정의와 정리들은 각각 무엇인지를 크게 한 판으로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 골든서클이라는 것을 몇 년 전 테드라는 강의 속에서 봤고 그 강의를 보면서 우리 교과 과정도 완벽하게 골든서클을 이루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와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로 하나는 선생님 자신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들이었어요. 나는 왜 강의를 하는가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왜 어떤 신념으로 강의를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있게 해봤었고 그리고 수험생들은 여러분들은 이 힘든 1년을 왜 버텨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왜 여러분들은 성적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자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일관된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여러분들을 지켜본 바로는 이 Y가 있는 수험생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Y가 없는 수험생의 차이가 극명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분들께 고3이 됐든 또는 다시 하려고 하는 N수생이 됐든 공부를 시작하는 여러분들께 나의 신념은 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나는 어떤 이유로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야 하는지 꼭 그 Y를 찾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Y가 분명하게 있었던 선생님 수강생 한 명과 그리고 Y가 흐리멍텅 했었던 수강생 한 명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Y가 분명했던 선생님의 수강생은 선생님을 만난 순간부터 입결 끝나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나는 서울대 경제학과가 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강한 신념을 끝까지 지켜서 결국은 그 서울대 경제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직윤을 받아서 서울대 경제학과에 가려고 했었고 학교에서는 이 성적대면 그 성적이 1.1대였거든요 이 성적대면 서울대는 되지만 과를 낮춰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너무나 서울대 경제학과가 가고 싶은 이 학생은 컨설팅을 따로 받아 봤어요 근데 그 컨설팅을 해주는 선생님도 경제학과는 무리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줬기 때문에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전문가 모두의 말처럼 서울대 경제학과는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학생은 너무나 서울대 경제학과가 가고 싶었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1.1보다 더 올리면 되잖아 라는 결론을 내린 거야 사실 1.1에서 1.0대로 올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야 그런데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더 이상 노력할 수가 있을까? 라는 의심을 했었던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한 노력을 쏟아부었고 결국은 1.0대를 만들었고 원서를 써줄 수 없다라고 했던 학교 선생님 모든 이들의 생각을 바꿔서 원서를 썼고 합격을 했죠 이 학생이 가지고 있던 Y는 서울대 경제학과였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도 굉장히 분명했어요 물론 대학과 과가 나의 Y가 될 수 있냐 신념이 될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수험생이 살았던 그 시간 안에서 그 세상 안에서 그 Y가 대단히 멋있는 형이 상학적인 신념이 되기는 쉽지가 않아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 그게 모두에게 Y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 그게 분명하면 그 방향으로 일관되게 걸어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데에 힘을 모아줄 거라고요 주변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Y를 분명히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선생님이 Y가 분명하지 않아서 실패를 했던 한 수험생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수험생이 지금 바로 선생님을 촬영하고 있는 우리 조교예요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조교거든요 아마 울지도 몰라요 가장 사랑하는 조교야 근데 이 조교가 작년에 재도전을 했어요 반수로 선생님 저는 좋은 대학을 가야겠습니다 라고 재도전을 했어 근데 이 조교가 수학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면 수학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P2명 Q이다라는 정확한 논리적 판단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수학 뿐만이 아니라 어떤 과목도 잘할 수밖에 없는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능 공부를 충분히 잘 이겨내서 본인이 원하는 좋은 대학을 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찬성을 했어 그리고 물론 나쁜 대학을 간 건 아니야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했던 대학은 어쨌든 서울대였거든요 근데 그 서울대를 가지 못했어 근데 방금 선생님이 촬영하기 전에 우리 조교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그렇게 나이를 좀 먹고 다시 도전을 했던 이런 선생님 강의 시간에 워낙 조교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어떤 조교다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너 좀 우는 거 아니지? 눈물을 훔치는 저런 연기를 하는 아주 성격도 멋있는 우리 조교가 방금 촬영을 하면서 너의 Y는 뭐였냐고 선생님이 물어봤더니 본인이 바로 1초도 망설임 없이 얘기하는데 오기라고 말했어요 Y가 아주 디테일하고 뭐여도 상관없는데 오기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내 안에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꼭 내가 하고 싶은 무엇이 아니라 오기가 언제 나오는 거야? 그 오기라는 게 오기는 보통 주변 상황에서 나오는 거잖아 아,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아, 내가 못할 거라고 얘기하네 이 오기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오기라고 하는 내가 Y라고 믿었던 것이 내 안에서 속구친 나의 욕구가 아니잖아 주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주 부차적인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신념이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내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 내 것이 아닌 거잖아 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맞는 공부를 해주는 거죠 그에 맞는 대학을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오기로 공부를 했어? 그래서 안 된 거야 제가 조교가 그래서 오늘 끝나고 이제 조교와 와인을 한 잔 하는 걸로 어쨌든 우리 저 멋있는 조교가 또 어떤 본인만의 와인을 찾아내면 얼마든지 멋있는 인생을 살 거라고 선생님은 진심으로 믿어요 언제나 응원하고 함께 일하고 있는 조교이기 때문에 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면 Y를 꼭 찾아서 그 일관된 방향성을 지키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 Y가 있는 사람은 결국 이룬다라는 걸 선생님이 지켜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증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Y를 찾고 그 방향으로 꼭 모두가 여러분들의 그 Y를 향해 힘을 모아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굳건한 방향성을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우리 학원에 이 Y가 그 Y는 아니지만 보니까 해피뉴 이어 이라는 이렇게 풍선을 달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WHY를 가져와서 이렇게 붙여줬어요 되게 느낌은 블링블링하고 연말연시 분위기가 나고 또 우리 조교가 직접 손으로 붙여준 선생님 붙여야지 이쁩니다 하면서 직접 손으로 붙여주고 가서 지금 촬영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 Y를 여러분들이 꼭 찾고 그리고 그 신념을 지키면서 흔들림 없이 가면 반드시 이룬다라는 걸 믿으시고 끝까지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하는 여러분들께 오늘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 Y였습니다 우리 조교를 살신성인이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 조교가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이 얘기를 꼭 하세요라고 본인이 워딩을 만들어줬어요 심심한 감사를 전하면서 캐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의 신념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이유 나의 신념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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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